이 방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주한타이베이 대표부 교육조 대만교육부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요요요 가게 짐싸 지금 가나요? 어디로 가는데요? 정차없이 떠나는겨 가자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언더로드 출발 약간 다들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절기라 그런가? 피곤한가 봐요. 한창 일 많이 할 때죠. 누가요? 아 꿈꿉니다. 이번 가을이 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요. 텐션이 좀 떨어져도 인생이 그냥 가야 되니까 같이 가보는 겁니다. 또 주변에 그런 분 이번에 이태원 사고로 또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해 입으시는 분들께 깊은 또 외도를 보냅니다. 이태원은 사고입니까? 참사입니까? 참사죠. 참사. 그런 표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언론들이 막 가져다 쓰느라고 반성해야 돼요. 그렇죠? 언론과 그 댓글들?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애도하고 추모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무슨 정쟁으로 벌어져가지고 그때 벌써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소방 관련 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애도와 진실규명 이런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지금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소방서 관계자 한 분이 자살을 하셨고요. 그렇죠. 맞아요. 서울시청 이제 안전관련 담당관 한 분도 이제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그분도 자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깊은 애도를 보내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가을이 좀 무겁지만 서로 서로서로 잘 위로하고 함께 이겨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화는요. 영어 제목하고 사실 느낌이 좀 다르죠. 한글 제목하고 찌라시 있나요? 찌라시가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찌라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 영화는 사실 제목은 폭포죠. 한국 제목으로는 폭포라고 들어왔는데 항상 이 대만영화 중국영화 소개할 때마다 두 글자 네 글자 이 서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슬픔 이 영화도 사실 폭포라고 짓는 건 영화 내용이 너무 좀 너무 추상화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그게 원 제목은 어떻게 읽나요? 폭포 푸보 어 비슷한데? 그리고 영어로도 영어로도 그냥 폭포 쓴 거 아니에요? 네. 영어도 더 폴스 네. 맞아요. 이 영화는 저희 차이나는 뮤비에서 여러 번 주연 배우로 소개되었던 왕정 배우가 나오죠. 반교로 유명한 정말 너무 유명한 배우가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영화했죠. 네. 만 년이 지나도 애도 나왔던 이 배우가 네. 네. 이 배우는 사실은 부산영화제랑 그러고 보면 인연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반교도 부산영화제에 소개되면서 많이 알려진 영화고 이 영화는 이 배우의 감정 연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 대만에서 엄마와 딸이 사는 집에서 일어난 이제 좀 가족사죠. 가족사인데 아픈 엄마와 이제 착한 딸의 이야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아픈 엄마의 사연에는 아버지의 아이의 이혼도 있고 실직도 있고 또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인들이 겪는 것을 잘 담아낸 대만 영화 중에서는 정말 감정선이 조금 그렇죠. 되게 섬세한 영화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에서는 상영이 안 됐었죠. 네. 네. 부국제에서 그냥 한 번 선보였었고요. 대신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를 시청할 수 있고요. 대만에서는 꽤 흥행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58회 금마상 금마상 금마장이죠. 발음 그대로 하면 찐마장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수상을 한 그런 작품입니다. 금마장이라고 하면 대만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제 영화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금마장을 한 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금마라고 했을 때 이 금은 대만 인근에 있는 금문도 우리가 고량주로 유명한 금문도를 말하고요. 마는 마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만 인근에 있는 두 섬의 첫 글자를 따서 금마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매번 들어도 참 새롭네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붙였는데 그 말이 금마 황금말이라는 뜻을 갖게 돼서 금마장의 상징 트로피는 황금말의 형상을 이제 띄고 있죠. 황금말. 좋은 꿀팁이네요. 저희 대만이 이제 조금씩 개방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 10월부터 관광에 대해서 전면 개방을 했다고 들었는데 현지에 가서는 이제 자가격리라든지 시설경리를 좀 해야 됩니다. 며칠 정도는. 한 3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3일 정도. 와. 그러면 우리 이제 금문도 가서 라이브로 녹음하는. 드디어. 지금 뭐 한 2년 전부터 나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2년이 뭐예요. 그게 우리 탓입니까. 코로나 탓이지. 이 영화 폭포에서 근데 상을 뭐뭐 받았는지 그렇죠. 58회 금마장에서요. 작품상을 일단 수상했고요. 가정문. 그러니까 엄마 역할을 했던 가정문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각본상도 수상했고 음악상도 수상했고요. 이 영화의 감독인 청몽홍 이 사람은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청몽홍이라는 그 발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아마 그 대만식 그 발음표기를 영어로 읽어가지고 이렇게 청몽홍이라고 읽은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중국어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쫑몽홍이 됩니다. 쫑몽홍. 네. 쫑몽홍하고 청몽홍은 좀 차이가 나죠? 쫑몽홍. 감독 이름. 네. 감독 이름. 쫑몽홍 감독이고요. 대만의 중견 감독이고 이 폭포라는 영화는 쫑몽홍 감독의 여섯 번째 장편 극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마장에서도 수상을 많이 했지만 베니스 영화제에도 초청받아서 상영이 되기도 하고요.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영된 게 세계 최초로 상영된 월드 프리머리라고 하죠.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이 됐던 작품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럼요. 늘 준비해 와요. 이 영화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제가 한 가지 정정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감독 같은 경우는 감독상 수상이 아니라 후보로 올랐었습니다. 감독상은 후보입니다. 금마장에서 제가 이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 주연상을 받았던 엄마 역할 배우가 무척 예쁘죠. 예뻐요. 무척 예쁘고 연기를 되게 잘해서 저는 영화 보면서 우리나라 김희의 배우 정도는 되겠다. 이 영혜의 느낌 좀 나지 않나요? 아니 그거는 좀 아 그래요? 이거 그냥 개인 저희 같아 그러면 가정문 엄마 배우요. 엄마요. 이 영혜 배우는 감정 연계 안 되잖아요. 조전 배우예요. 이 때만에 김희의 배우는 감정이 오랫동안 해왔던 배우로 그런 의미에서 김희의 배우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배우 중에 김희의 정도 얼굴도 예쁜데 감정이 깊은 사람 표현이 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처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 배우를 처음 본 것 같은데 자징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정문 재미있는 게 중국 대륙 쪽 배우들은 거의 이제 발음 그대로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게 대만 배우들은 이제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번제 자를 써서 그런가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인이 좀 이해하기가 쉬운 한자 한자 그대로 발음 그대로 이제 표현하는데 밑에 세대들은 왕패 이런 애들도 이런 친구도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대륙 출신 그러면 그 친구는 대륙 출신들은 아이돌 출신들은 그냥 부르지 않아요? 대만은 이상하게 이제 한자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엄격한 원칙이 또 있는 건 아니에요. 대륙 배우들은 기본적으로 발음을 따라서 많이 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대만 배우들은 아마 한자를 읽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전에 감독 이름은 또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종맹괭이거든요. 그러네요. 종맹괭이니까 큰일 나지 큰일 나 무슨 뜻이 청몽홍이라는 이상한 발음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뭔가 원칙은 없어요. 대중문화의 이름 표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원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외래어 표기는 그 나라 언어에 가깝게 있는 게 맞는 걸로 발음이 되는 대로 하는 게 방송이나 이런 미디어에서도 변기인데 근데 사실 선택은 아닌데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그렇게 원어민들이 부르는 방식으로 표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여기는 특이하네요. 그러고 보면 아까 제가 흐름을 살짝 놓쳤더니 뭐 중간에 엄청 끼고 들어오셔가지고 끼어들어오셔가지고 얘기를 잘 못했는데요. 하세요. 2021년도에 대만 영화계를 가장 빛낸 그런 영화로 이제 손꼽히고 있고요. 2021년이면은 사실 우리가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이 대유행을 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영화 산업이 굉장히 추락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영화 자체가 이제 기반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까지 있을 정도로 많은 극장들이 문을 닫았고 또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상영할 만한 영화가 없어서 옛날 영화를 가져와서 다시 상영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 이런 영화를 찍어서 또 베네스 영화제까지 가고 그해 2021년 가을에 베네스 영화제만 간 것이 아니라 캐나다 토론토 영화제도 가고요. 부산국제 영화제도 그해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만 영화를 코로나 시국에서 건져준 지탱하게 해준 그런 의미가 있는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제작 예산은 알려지기로는 7천만 대만 달러 정도가 들었다라고 하니까요. 보통 저희가 40을 곱하거든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려면 자 얼른 곱하면 7천만 곱하기 40 하면 2만 8천? 어머나 7천만이거든요. 누구세요? 한 28억 한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 우리나라 돈으로 완전 저예산 영화예요. 소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소품인데 소품으로 이런 정도의 퀄리티를 냈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마스크를 다 끼고 나오셔가지고 분장비가 안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청취자분들께 심심한 사과 말씀 이 영화는 코믹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은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네. 아니 왜 국내 개봉이 안 됐는지 좋은 영화가 그렇죠? 참 영화 보는 눈들 좀 높입시다. 선택하는 눈과 반교도 사실은 이렇게 비교해보면 비슷한 감성인데도 그걸 개봉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에 따라 그런 게 아니라 성적 때문이라기보다는 선택하는 기준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 아니 이러다가도 개봉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죠. 아니 근데 팬데믹 상황이었으니까 선뜻 개봉하기는 또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희 1부에서 할일이 있지 않습니까? 할일은 네. 해시태그. 할일은 해시태그입니다. 해시태그. 네. 그래서 우리 자영업이 먼저 해보세요. 해시태그입니까? 아 해시태그요? 해시태그로 읽는 영화 1부. 근데 저는 이제 좀 너무 아 그래요? 근데 제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책산이 먼저 시작하고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그럽시다. 서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사수를 했습니다. 저는 좀 전에 나온 단어였는데요. 마스크. 이 영화가 팬데믹 상황에서 찍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코로나19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화 내에서도 다 연기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나오는 게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표정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입모양은 읽을 수 없고 다 눈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강렬하게도 오는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 맞는 마스크를 쓰면서 영화를 직접 이렇게 찍었던 마스크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제가 뭐 영화를 많이 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팬데믹 상황이라는 걸 의식 못하게 다들 마스크를 벗고 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 현실을 이제 노출한 팬데믹 상황이라는 걸 배경으로 삼아서 마스크를 쓰고 연기했다는 게 되게 좀 재로웠습니다. 아니 드라마도 사실 그게 안 하고 하죠. 그럴 수 없었다는 상황이겠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진 않으니까 사실은 마스크나 코로나가 없어도 진행되는 서사죠. 왜냐하면 엄마는 실직을 했고 아빠는 떠났고 집은 허물어져 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제작할 수 없고 대신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이제 딸의 자가격리를 이용해서 딸이 엄마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발견하는 계기로 코로나를 활용한 건데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마스크가 굳이 필요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굳이 코로나를 썼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영화는 제작해야 되고 스토리는 가야 되니까 이용했나 보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아파트가 이 모녀가 사는 아파트가 방스포에 두 달 정도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이 집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감정이 굉장히 동굴 속에 갇혀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 자가격리 자체는 별로 그렇게 큰 모티브는 아니지만 이 시대를 기록하는 데는 의미가 있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로서. 저입니까? 저를 갑자기 쳐다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세요. 끊어줘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집 하겠습니다. 집. 지금 신녀성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해시태그 바뀐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바꼈어. 무슨 말을 못해. 아까는 리허설 때는 이거 아니었어. 엄마가 딸인가요? 원래 이렇게 다 핵심적인 거는 노출 키즈는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저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제 집일 것 같아요. 시선 피하고 말하기. 저는 집입니다. 집. 이 영화는 그 공간을 잘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공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비유적인 의미가 아주 뛰어난 영화이고요. 지금 이제 신녀성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공사를 위해서 둘러쳐져 있는 그 집을 떠올린 거죠. 어둠에 갇혀있는 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어떤 비유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이렇게 모든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진 상황을 묘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으로 침잠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나만의 공간 속으로 혼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런데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격리를 격려하는 건 아니고 격리에 당한 사람을 격려해야 되는 거죠. 정리 좀 하십시오. 단어 정리 좀 하세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됐다는 어떤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삶의 존재로서의 가장 기저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고 혼자서만의 공간을 속에서 따로 떨어져서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코로나19가 없어도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저는 1편 이해는 되면서도 또 반드시 코로나라고 하는 요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저는 좀 그거를 지지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영화의 배경으로서의 코로나 상황을. 지파니깔을 저는 덧붙이면 그 방수포가 파란색인 거. 그 이제 블루의 우울한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했고 코로나 블루도 했고 색깔을 파란색으로 쓴 것도 감독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방수포로서의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물줄기로서 물줄기들이 떨어지는 걸 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나중에 그 엄마와 딸이 관계를 이제 화훼를 하고 나서 결말 부분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폭포처럼 쏟아질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뭐 읽으셨구만. 그런 내용을 다 안고 있다. 집에서 너무 나를 무시하는 집에서 고립된 파란색의 방수포라.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평가를 읽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는 순수했어요. 제가 이 평가를 읽었어요. 그런 평가가 있다고요.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방수포가 깨잖아요. 우리는 보안공사 할 때 가림막이라고 부르고 먼지나 비산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가림막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표현이. 근데 방수포가 물론 화재상에서 막아주게 하겠지만 우리는 방수포를 잘 안 쓴단 말이죠. 방수포는 사실 소방대원들 용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방수포란 말을 안 쓰거든요. 그리고 건축현장에서도 가림막 설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버지가 오잖아요. 저 방수포는 언제부터 설치되고 방수포? 방수포가 어디 있지? 이런 생각 든 거예요. 왜 건물을 저걸로 휘장을 언제 쳐줬어? 가림막을 언제 해놨어? 이랬으면 이 건물이 지금 뭔가 공사 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방수포라고 하니까 저희 집에 방수포 있거든요. 저는 소방대원들 크라우드 펀딩할 때 불나면 방수포 뒤집어 쓰고 나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도네이션 소방대원 유가족 도끼 크라우드에 펀딩을 하니까 리워드로 방수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방수포가 어디 땄어요? 방수포를 집에서 항상 그러니까 방독면처럼 비상으로 놓았다가 비상시 그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방수포가 그래서 소방대원들 옷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유가족들 도끼 크라우드였는데 그래서 이거 되게 낯설었어요. 근데 이제 폭포 얘기 블루 얘기도 가능하지만 화재랑 연관이 있겠네. 좀 낯설다. 근데 화재가 나긴 하잖아. 화재가 나긴 하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대만엔 다 이런 걸 티나 이런 아이들 없어. 아니 그래서 이 영화의 그 장면 장면들의 건물에 대한 이야기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요. 꿈을 꿨는데 그 건물에 가드가 없었다는 엄마가 떨어졌다는 얘기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장면 같은 것들도 상당히 그 구조화된 그 공간들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감독이 공을 많이 들였어요. 요즘 블로거 브런치에 좋은 영화평이 아주 너무 많아요. 난 모르는 그래서 제가 좀 훑어봤었는데 정말 해석을 내면으로 뭐 해석하는 사람들 말씀하신 폭포하고 연관된 사람들 뭐 되게 우리나라 관객성이 참 높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국내 개봉이 안 된 영화임에도 이 본분들이 되게 열심히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해석은 없었나요? 다 이제 밑에 깔려있죠. 몇 개. 네. 그러면 해시태그 마지막 저로 넘어갈까요? 아니 신여성 안 했잖아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럼요. 아까 이어가더니 아니 아니 이어가다 내용이 이어가겠습니다. 아 이어갈 내용인가요? 건축 지역이 꿈꿈이 집하고 아주 붙어있진 않지만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건축학자 책을 읽었었는데 도시건축이 사람들에게 히스테를 일으킨다라는 글을 읽는 적이 있거든요. 도시공간이 사실은 저희 뭐 강남역 사건이나 구의역 사건들 보시면 이게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공용화정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크린 도어. 그래서 이제 익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부딪히고 밀도가 높아지고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도시에는 신호등이 많고 속도가 빠르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은 그 정신병원에서 드가 얘기하면서 그 갤러리를 했던 그 여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드가는 원래 그 시기에 화가들이 속도에 집중했다면 속도를 집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엄마가 실직하면서 겪었던 그런 것들도 사실은 앞만 보고 막 달리다가 달리다가 대출 갚고 승승장구하고 딸은 이제 곧 대학을 갈 거고 나는 행복한 집에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 떨어진 거잖아요. 자기가 원했던 것에서 말에서 떨어진 거지 사실 한마디로 말을 막 타고 가다가 낙마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공간이 도시공간이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더 그런 규격에 자기에 맞춰서 살도록 굉장히 히스테리를 불러일으킨다. 경적소리, 신호등소리, 벨소리, 우리는 지하철 이런 것도 엄청 많잖아요. 해석이 멋있는데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의 나중에 병세가 저거는 참 그런 속도의 병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내가 가고자 했던 그 앞에 그림처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너무 달려왔구나.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랑 살림까지 차리고 애까지 낳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앞만 보면서 멋진 커리오먼으로 일만 했잖아요. 외국인 회사에 엄청난 아파트에 멋진 차에 딸에 공부 잘하는 딸에 그러니까 이게 참 도시인의 슬픔을 상실? 이런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증? 이런 히스텍을 달아봤습니다. 네 마지막 히스텍입니다. 사실 마스크에 이어서 했으면 뭐 좀 연결 시험이 있었을 텐데 저는 천수중이라는 인물을 가져왔습니다. 천수중 못 들어보셨죠? 네. 이게 대만의 위생복리부 부장인데요. 한국으로 치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근데 영화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어떤 국가의 방역정책을 배경으로 지금 전개된 영화잖아요. 그중에서 핵심 역할 대만의 전체적인 방역시스템을 설계하고 시행해서 중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천수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뉴스를 보는 장면이 몇 번 있는데 그 속에서 천수중이 등장합니다. 기자회견하고 발표 정균 발표 해제하고 이럴 때도 나오고 천수중 실제 있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한국은 완전히 코로나 상황과 공존하는 국면이 됐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못지않게 그동안 방역 통제를 심하게 했던 지역이 대만이거든요. 대만 또 중국 우한에서 발병 초창기에 중국인 전수입국 금지 조치를 때리고 또 여러 가지 럭다운이라든지 사실 지금 외국인 입국 금지가 지난달에 해제가 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입국 자체가 엄청 어렵고 오래 참으셨어. 그런데 대만 내부에서는 또 전수중이 이렇게 강력한 방역 시스템을 밀고 나감으로써 일약 국민 영웅 국민 스타가 된 그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은경 본부장이 이제 방역 통제를 잘했다 그래가지고 질병관리본부가 나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기도 하고 되게 사람들의 호감을 샀던 그러한 경험이 있잖아요. 천수중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수중이 장관직을 그만두고 대만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의원에 나오나요? 타이페이 시장 어머 강력한 타이페이 시장 민진당 후보로 나왔는데 세상에 국민당 후보와 정의지인이 되셨네. 타이페이 시장 후보 훌륭하네. 본인도 이제 치과의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또 대만이 재미있는 게 지금 타이페이 시장을 하고 있는 커원저 시장 같은 경우도 의사 출신이거든요. 지금 또 민진당 후보로서 타이페이 시장 후보로서 지금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기는 의사를 좋아하나 보다. 우리는 검사를 좋아하나 보다. 다 사짜돌네. 다 사짜돌네. 아무튼 선수중이 그렇게 방역 훌륭하시네요. 정책을 밀고 나감으로써 일약 이제 아주 유망한 정치인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립니다. 정말 본인한테는 연관된 얘기 있지 않아요? 저도 아픔이 있었어. 아픔이 있었죠. 아픔이 있었어. 저는 대만 방역 정책의 피해자이기도 한데 코로나 피해지 개인적 피해자죠. 개인적 피해자죠. 저도 뭐 2020년 대만에 이제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요. 나도였네. 저도였어요. 아 그러네요. 그때 뭐 국제 도서전도 다 축소되고 폐지되고 해야 하는 바람에 모든 행사가 다 그렇죠. 2월 국제 도서장 있었는데 포기했죠. 저도 못 갔어요. 다 못 갔지. 맞아요. 다 못 갔어. 원래 금문도도 2년 전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해시태그로 읽는 영화 1부 영상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요요요 짐싸 가게 아 이제 갑니까 어디로 가는데요 정처 없이 떠나는 겨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 로비 언더로드 출발 렛츠고 대만연구센터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교육조 대만 교육부 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요요요 가게 짐싸 지금 가나요? 어디로 가는데요? 정처 없이 떠나는 겨 가자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언더로드 출발 진짜 가고 싶습니다. 진짜 떠나고 싶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진짜 뭐가 얼마 안 남았어요? 떠날 시간 저희가 겨울 스튜디오로 떠날 시간? 아니에요 네 겨울에는 라이브로 한 번 녹음해서 야외에서? 네 산부를 다 그럴 수는 없지만 특집으로 한 편 정도는 한 20분 정도 외전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인가요? 네 바닷가는 비밀로 한 거라서 네 자 그러면 저희 2부요 감독님 성함이 조금 어려워가지고요 창멍홍 쫑멍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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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만 어렵네요 어떻게 들으면 쫑으로 들이고요 어떻게 들으면 쫑으로 들려요 네 맞아요 쫑멍홍 그게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아 그래요? 헷갈려요 쫑멍홍 쫑멍홍 이게 홍자가 마지막 글자가 홍자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괭자예요 괭 괭장하다 할 때 괭자예요 종멍 종멍괭이네요 종멍괭 진짜 한자 이름은 그렇고 아 진짜 괭다 괭장괭 괭장하다가 한자예요 어머 어머 오늘 처음 알았네요 맨날 처음 하는 게 많아 원래 미학 개념에서 나왔어요 거대한 대상을 괭장이라고 불렀죠 와 어머 너무 재밌다 재밌다 이런 뜻풀이 장관이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괭장 거대한 그때 장자에다가 괭은 굉장히 크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함부로 쓰면 안 되네 엄청나게 괭장이라는 말은 굉장히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냥 우리가 괭장했다 일상적으로 쓰지만 원래 뜻은 애꼈어야 되겠네 상당히 큰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개념이에요 감사합니다 괭이의 한자를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한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그 폭포 더 포일스라는 영화이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이제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제 왕정 배우가 딸 역할로 나왔고 이제 가정문 배우가 엄마 역할로 나온 정말 거의 두 사람을 위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주변인물들이 나오긴 하지만 진짜 엄마와 딸 이야기 저희 2부에서는 그러면은 차이나는 한 장면으로 이 폭포에 대해서 조금 더 탐색해 보겠습니다 누구부터 책사님부터 하시죠 아니 무슨 해시태그는 그렇게 아니 오늘 왜 이러지 근데 엄마와 딸을 이어받았으니까 제가 먼저 희생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던 열심히 달려왔던 엄마랑 딸의 사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춘기와 또 고3으로 나와요 딸이 맞아요 사이가 안 좋은 건 처음부터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엄마가 아픈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늘 엄마한테 받았던 거를 이제 본인이 극복해가는 거 있잖아요 엄마를 또 대신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집세가 밀리고 뭐 은행에서 차 들어올 뻔 하는 건데도 은행 가서도 해결하려고 그러고 아 나는 아우 이런 딸 너무 기특해가지고 눈물겹죠 네 아우 이런 딸이면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그 좀 대단함이 점점 애가 성숙해가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개인적인 성숙인데 엄마와 딸이 합쳐지는 장면이 하나 나와서 저는 이제 그 장면을 꼽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앞에 뭔가 이렇게 이상한 아저씨가 막 따지거든요 왜 작년에 물건이랑 막 다름지 계란 살 때인가요 그 아저씨는 과자를 사는데 봉지가 작아졌다고 쿠키 상자 쿠키를 사는데 봉지 작아졌다 작년이랑 봉지가 작아졌다고 이상한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 바로 딸이 먼저 엄마가 엄마가 먼저 엄마가 먼저 엄마가 먼저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이 아저씨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죠 그치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딸도 엄마의 편을 들면서 같이 동시에 그리고 이제 둘이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진짜 엄마와 딸이 화해합시다 이런 말도 아니지만 이제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 좀 나서 네 그 가게방에서 가게에 있었던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나요 거기서 가게 나와서 딸이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멋있었다고 엄마 멋있었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옛날에는 무조건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도 좋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모녀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진단을 받으면서 정신과 의사가 딸에게 얘기하잖아요 엄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엄마의 관점에서 이해 좀 잘 해보라고 해서 그 엄마의 병원 생활을 쪽문으로 이렇게 본 다음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엄마가 초점을 잃고 방향감각 없이 이렇게 복도를 막 거니는 걸 보다가 집에 이제 엄마가 자꾸 밤에 뭐가 나온다 뭐가 보인다 뭐가 들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환청이죠 환청 엄마가 또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도 사실은 되게 사실적으로 자기 딸이 격리를 해제해서 어딘가를 나간 것처럼 나오잖아요 비가 막 들이친 집이 그래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모든 것은 가짜를 환청을 본 거고 환각을 본 거고 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딸이 엄마를 보고 눈물을 흘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집에 모시고 왔는데 이제 엄마가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쇼파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뱀이 나왔는데 그 뱀이 네 방에 들어갈까 봐 내가 그 뱀을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완전 처음에는 의심이 어린 눈빛을 보지만 그 의사의 말을 생각하면서 그 좋아 그럼 서방관을 부르자 엄마가 서방관을 부르자는 사실 되게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눈앞에 안 보이는 뱀을 잡으려고 근데 그 고급 아파트에 뱀이라니 라고 생각하다가 불렀는데 진짜 엄청 큰 뱀이 나오고 결국 그 방수포 때문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뱀이 그걸 타고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대표한테 뱀이 있었지 않냐라고 이제 통쾌하게 얘기를 하는 거 근데 그 뱀 장면 저도 사실 약간 페이크가 있잖아요 관객을 속이는 거잖아요 아 이 엄마가 또 증상이 시작되었나 보다 근데 거기서 딸이 어떻게 행동할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 소방관을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소방관이 아무렇지 않게 뱀을 통 속에 담는 걸 보고 감독 진짜 위트 있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뻔할 수 있는 서사들이잖아요 아픈 엄마를 돌보는 착한 딸 효녀 심청 이렇게 갈 수 있고 이혼한 집에 남겨진 엄마와 딸 슬픔과 연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것을 트는 리듬 그 리듬을 바꾸는 바꾸는 위트가 굉장히 감독이 좀 세심하다 그런 장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앞전에 이제 그 얘기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게 결국 둘의 관계가 회복되어가는 관정을 보여주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뱀 장면 앞에 가게의 장면과 이 뱀 장면에서 이제 엄마와 딸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단절됐던 것이 통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자 나머지 장면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그 엄마와 딸이랑 이제 이어지는 장면 마지막 장면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힘을 주고 분위기를 자고 아니면 마지막 장면 엄마와 딸의 어떤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할까요 말이 회복되고 이제 딸애가 물놀이를 가잖아요 그 폭포가 있는 곳으로 물놀이를 가는데 뭐 홍수라고 할까요 이게 홍수가 나는 바람에 애들이 휩쓸려가고 그게 막 뭐 사망한 친구도 있었던 그러니까 땜을 그 옷이 옷이 있었잖아 딱 그 옷 입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딸이 올라온 게 아니라 딸이 올라왔어요 구조됐죠 구조됐죠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올라왔잖아요 구조된 거죠 비슷한 설정 이거 저는 처음에 봤을 땐 이거 비극인가 비극적인 결말인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이 영화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제가 끊임없이 돌려봤었거든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 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을까 딸이 살았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랬구나 나중에 뉴스 장면에서 딸이 이제 버스정류소에서 엄마랑 헤어질 때 입었던 옷이랑 구조된 애들 중에 옷이 똑같은 걸 보고 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옷을 보면 아는데 옷을 근데 유의하지 않죠 솔직히 아 진짜? 나는 계속 그 옷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전에도 그 옷이 나오고 그 옷에 쓰여있는 영어 문기가 있어 그러니까 전 그것까지 허착했습니다 그 그리고 애들 구조된 애들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잖아요 그치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옷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옷에 써이진 문구가 문구가 그거예요 돈 스웻 입 그러니까 이걸 이제 걱정하지 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뭐 속 썩이지 마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 아 그 문구도 약간 맞춘 것 같죠 아까? 네 그러겠지 근데 옷이 눈에 띄는 옷은 아니었는데 아니었어요 앞서서 쭉 그 옷을 입고 있었어가지고 그게 걱정하지 마 이런 단어 뜻이었어? 네 걱정하지 마요 네 돈 스웻이 난 왜 젖지 않는 나라고 왜 젖지 않는 안 젖는 거야 막 이러면서 생각했는데 걔가 왜 맨 마지막까지 돌 위에서 놀잖아요 근데 나는 그 자면서 옷을 알아봤어 그러니까 걔가 친구들이 와 저기서 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막 하나 둘씩 다 이쪽으로 건너가는데 얘가 마지막까지 갑자기 뭔가 약간 당황을 하면서 물을 쳐다보는데 옷이 완전 클로즈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아 제가 저 옷을 입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지 아 그러셨구나 네네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그때 근데 근데 물에 빠지는 장면 깊이 빠진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앞에 뱀 장면처럼 이 감독이 관객을 속인 거지 속인 거지 속인 게 몇 번 있었네요 근데 나도 여기서 비극으로 가면 이거 수소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 옷 장면이 또 앞에서도 한번 또 입었을 거예요 아 그 옷이 그 옷이 계속 나와 그냥 흔한 옷이 뻔한 옷이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얘가 얘구나라는 거 알려주려고 계속 나온 거 아닌가 싶었죠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아 진짜 이 영화에서 그 애가 떠났으면 엄마도 떠나겠지 하는 생각 막 들잖아요 이 엄마는 진짜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애가 돌아와도 사실 엄마의 병세가 막 호전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평들을 읽어보면 딸이 엄마의 미래를 상징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과거를 상징하고 딸은 미래를 상징한다 그래서 집을 팔고 집을 팔고 물건 남기고 그 다음에 딸은 살아남고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평이 있어요 자 조용하신 분 저는 그 영화의 뒷부분에 이제 그 집 얘기로 제가 이제 계속 1부부터 네 성의 얘기네요 역시 또 이제 집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집이 이제 그 방수포 가림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다가 빛이 들어오는 가림막이 이제 다 철거돼서 아파트 안으로 빛이 쫙 들어오는 장면이 있죠 10년 전에 아버지랑 아빠랑 처음 왔을 때도 이렇게 밝은 빛이 들어왔던 집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그게 이제 딸과 엄마의 관계가 이제 호전되었다 좋아졌다는 어떤 그 상징적인 신호로 그 화면을 이제 구성을 해서 그 장면이 좀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막 정신없고 아프고 뭐 환각 환청을 볼 때는 그 엄마가 있는 장면들을 이렇게 아파트 공간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방도 어둡고 어둡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부감숏으로 이제 많이 보여주고 그랬는데요 막 정리정돈도 안 돼 있고 막 시끄럽고 속이 시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물론 엄마가 아프지만 계속 딸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 한줄기 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죠 빛이 확 들어와가지고 아휴 갑자기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하긴 하느냐 거기 이혼한 남편 이런 나쁜 놈 그 거기에 그 엄마가 환각을 본 것 중에 딸이 접시에다 나쁜 년이라고 쓴 게 그 바람핀 그 여자지 남편이랑 바람핀 그 여자를 향해서 쓴 거 아니에요 그 여자에 대한 자기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딸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 환각을 본 거잖아요 네 어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아 남편은 그게 더 맞겠네 진짜 난 그렇게 생각했어 마음속에 그게 얼마나 많이 쌓여있겠어요 순간은 계속 아직 초반에는 딸하고도 안 좋았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 들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아휴 이쁘지도 않던데 장면이 다 네 마무리됐나요? 네 이 영화는 사실 이야기 되게 단순한 구조인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감정서사라서 우리 흔히 이제 여성주의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 엄마와 딸 사춘기와 그렇죠? 엄마와 딸한테 권한 아 근데 주변도 참 따뜻한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주변 인물들이 아빠 빼고 본부장님이라든지 네 빨간 장미 따뜻한 사람들이 좋죠 그 일하던 도우미 네 그분도 너무 좋고 의사수님도 좋았고 그래서 또 대만의 따뜻한 공기를 떠올리게 되나요 네 영화 폭포 우리 굉장한 감독님이 연출하신 영화 폭포 3부에서 영화 폭포에 등장하는 장소에 대해서 온더로드로 진행하겠습니다 어휴 어휴 가게 짐 싸 아 이제 가나요? 어디로 가는데요? 정차 없이 떠나는 겨 가자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더로드 출발! 이 방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주한타이베이 대표부 교육조 대만교육부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어휴 가게 짐 싸 지금 가나요? 어디로 가는데요? 정차 없이 떠나는 겨 가자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더로드 출발! 저희가 3부를 온더로드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여행을 떠날 때는 음악이 참 좋아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온더로드를 할 때 찌라시가 요즘 좀 양이 약해지고 찌라시면 약간 좀 활동을 반 접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도 한번 좀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찌라시가 이 영화는 없어요 그래서 개봉을 안 했으니까 한국에서 넷플릭스로 바로 틀어가지고 이 영화 속에 정신병원에서 부르는 그 노래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되게 인상 깊어요 너무 멤버 중에 한 명한테 과도한 업무를 이렇게 부여하면 반발할 것 같아요 아니 이번 영화는 그 1부 2부가 다 똑같은 걸로 지금 진행해 오신 거 아니에요? 3부도 같을 것 같은 느낌이나봐 3부도 3부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온더로드 네네 자 저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또 다른 영화감독이 떠올랐어요 대만의 영화감독 대만을 대표하는 영화감독 대만 뉴 웨이브의 영화감독 그러면 우리가 허우샤오시엔 감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덕창 에드워드 양 감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밍 양 조금 적지만 이 3대 3분을 대만의 3대 뉴 웨이브 영화감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에드워드 양 감독도 이런 가족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탄적 일천이라고 우리나라에는 번역돼서 소개되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죠 해탄적 일천이라고 하면 해변의 하루 해변에서의 하루라는 뜻인데 이런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그리고 둘 네 그거 생각나는 우리 했죠 꼬마아이가 이렇게 뒷모습 찍는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대만에서의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많이 그 우리에게 영화로 보여주었던 그래서 에드워드 양 감독이 저는 자꾸 이 영화를 보면 좀 떠올랐고요 근데 이제 온도로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그 에드워드 양 감독 말고 허우샤오시엔 감독이 그 만든 일종의 영화관입니다 그 타이베이에 가면 영어로는 그냥 필름하우스라고 해요 타이베이 필름하우스라고 하는데 중국어로는 이제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꽝디엔 화산띠인관이라고 해가지고요 타이베이의 중산구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중산구가 큰 백화점도 있고 상당히 번화한 곳인데 꽝디엔은 광점이라는 뜻이고요 화산은 아마 그 지역 이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점화산영화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일종의 그 영화를 주제로 해서 다양한 문화예술들을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합 공간이고요 원래 여기가 의미가 있었던 게 미국의 그 주 타이베이 총영사관으로 사용되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허우샤오시엔 감독이 여기를 이제 운영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을 했고요 여러 가지 전시관도 있고 또 영화관도 있고 영화관이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영화관도 있고 또 기념품 샵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아기자기한 공간으로 재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이베이를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타이베이를 가게 되면 중산구의 타이베이 필름하우스 광댄화산띠인관 광점화산영화관을 한번 좀 갔다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타이베이의 온도로드 어디라고요? 타이베이 필름하우스 필름하우스 영화니까 허우샤우시엔의 유명세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에요 제가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이 80인 줄 이제 기억이 나는 거야 필름하우스 하니까 필름하우스라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을까요? 우리도 감독 좋은 분들 많은데 이창동 감독 같은 분들이 하나 하시면 좋겠다 필름하우스 그죠? 봉준호 하우스 이런 거 봉준호 감독이 새로운 영화를 지금 어마어마한 대작을 지금 찍고 있다는 소문이 만들려고는 하지만 반대파대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저도 뭐 사실 장소 얘기가 이 영화가 이렇게 겉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저도 영화 좀 바깥에서 시작하고 다른 분들이 영화 장소 얘기하는 걸로 해보죠 저는 이 영화가 코로나19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서양 감독 중에 리들리스 콕 감독 정말 20세기를 대표하는 3대 감독 중에 한 명인데 리들리스 콕 감독이 유튜브가 처음 나왔을 때 일반인들과 만들고자 했었던 소셜 다큐멘터리 라이프 인 어데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2010년에 그래서 7월 24일 하루를 전세계인이 같이 찍어서 하루로 만든다 해서 90분으로 썬댄스하고 유튜브에 개봉을 했었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10년 후에 2020년에 시즌2를 기획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19로 사람들이 격리되고 거리두기를 하니까 어떻게 사는지 안부라도 묻자 그래서 7월 24일인가 25일을 하루를 두고서 각자 올린 영상을 또 케빈 맥도날드가 이제 편집을 했는데 원에서는 재밌고 신나고 축제 뭐 이런 것들 첫 면도 뭐 이런 거 구애 은혼식 이런 게 많았었다면 이번에는 사실은 혼자 바닷가에서 수영하면서 이 격리를 견디는 사람 또 자식을 잃은 엄마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코로나 상황들이 나오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견디고 있구나 2020년 7월의 이 한순간들을 이 하루를 하루 속에 전세계인의 집이 나오는 거죠 집 속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파를 막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생존을 하고 연대하는가 그리고 각자가 쏘아올린 이 신호가 어떻게 지금 우리 지구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라이프 인어데이 2020년 버전을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인의 하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랜선 여행이군요 랜선 로드군요 그렇죠 랜선 로드 자 이제 영화 속으로 네 영화 속에 있는 장소로 아 영화 속에 있는지 모르겠네 저는 그 포스터에 보면 이 영화 제목이 폭포잖아요 뒤에 이렇게 폭포 그림이 있죠 그래서 폭포를 배경할 거라 생각도 좀 하고 근데 대만에 폭포가 있을까? 하면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영화 속의 장면에서는 이제 폭포가 어떤 은유이잖아요 불행 이런 절정에서 해소되는 그 지점의 정점으로 폭포를 표현한 거지 어떤 폭포에 있는 배경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폭포가 이름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폭포지가 나오는 배경의 지역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디에 있냐면 스펀? 스펀? 우리 알아요 지우펀은 많이 들어봤는데 지우펀 옆에 있어요 이 펀이 뭡니까? 펀이 두 글자가 틀려요 우리가 지우펀은 분 앞에 사람인이 있어요 아홉 개의 집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서 지우펀이고 스펀은 그 열십자에다가 그냥 분인 것 같은데 다른 거군요 네 달라요 달라요 감자가 달랐군요 처음 알았네 그거가 같은 줄 알고 지우펀과 아홉 개와 열 개의 차이가 있나 봐 이러면서 찾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재밌네요 이 스펀 지역은 오지였어요 오지여서 잘 외부에 잘 알릴 목적으로 뭐 하나 그 등을 띄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 영화 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그 소녀에 보면 그 두 주인공이 이렇게 천등을 띄우잖아요 등을 띄우면서 거기에 사랑 고백을 했던 장면이 바로 이 스펀 지역 이제 하니까 기억이 나죠 경치가 좋은 것이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천등의 유래도 원래는 오지에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리려고 이렇게 띄우기 시작했던 게 지금은 이제 이런 새해 맞이 이런 걸로 바뀐 거죠 소원풀이로 그런데 바로 이 스펀에 바로 폭포가 있는데 이게 대만에서 가장 큰 폭포 뭐 다른 데랑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본토와 비교할 규모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 폭포가 되게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랜선으로 한번 보시면 꽤 괜찮았습니다 볼 수 있는 지역으로 가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아예 묶어서 예스 진지 투어라고도 한 달이에요 한 달에요 근데 얘가 저는 대만 하면 꼭 가고 싶은 데가 여기거든요 예루 지질 공원이에요 이렇게 바닷가 옆에 해상공원처럼 해상공원이 너무 잘 돼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예루 지질 공원 옆에 스펀이 있어서 스 예스 그 다음에 이제 지는 진수관 진수관 이게 그 황금 박물관이라고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가 지우펀 괜찮네 예스 진지 투어 하면 바닷가로 이렇게 쭉 가는 거 아닐까 주로 그러면 어 지우펀은 이제 아니고 이 지우펀이랑 그 진지관 진 아 진과스인가 제가 이름을 어렵네 이거는 네 진과스 맞아요 진과스 그렇죠 이게 다 그 탕광 금을 캐기 위한 그 탕광지에 두 가지의 다 배경들이 있어서 볼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탕광 금 지우펀도 그런 거가 있었죠 네 금을 캐기 위한 탕광에서 벌어졌던 거 예 그래서 이게 예스 진지 투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천등을 날렸던 곳이 바로 포포도 같이 있다 풍등을 천등이라고도 하는군요 음 하늘로 날려서 천등이라고 한 것 같아요 소원을 써가지고 올리잖아요 우리는 이제 풍등 바람에 날린다고 해 우리는 바람에 날리고 사극의 풍등이라고 나오잖아요 지우펀에 있는 거는 천등이구나 불거서 홍등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보충 설명하면 그 슬펀이라고 할 때 펀자가 저우펀이랑 이제 다르다고 했는데 원래는 똑같은 데서 유래를 했고요 그 옛날에 이제 여기 지역에 10개의 가구가 함께 모여가지고 아 그럼 시작 갔네요 2000m 3000m 안 되잖아요 다 아주 아무리 높은 산도 저 한라산도 그렇고 백두산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대만은 3000m 높은 산 넘어가는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폭포도 많이 발달했다고 보이는데 슬펀 폭포는 떨어지는 길이가 한 20m 정도 되고 폭은 한 40m 정도 규모가 있네 그래서 네 상당히 꽤 큰 폭포라고 얘기들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더 폴스라는 게 사실은 폭포라는 게 맞긴 맞는데 사실 심리적으로는 추락의 의미잖아요 되게 빠르고 콸콸 쏟아지고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이문열 작가 글처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것처럼 이 폴스를 아주 은유적으로 쓰긴 썼는데 그 엄마가 처음에는 기계음인 줄 알았어 그러다가 물소리 강물소리였어 소리가 자꾸 바뀐다고 얘기하잖아요 딸한테 그래서 엄청난 기계음으로 들렸었는데 알고 보니까 물소리더라 이렇게 들었는데 엄마의 물소리가 처음에 폭포처럼 콸콸 쏟아져서 기계처럼 들렸다가 그게 이제 점점 속도가 유속이 느려지면서 잔잔한 물소리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마음의 소리가 물소리로 속도가 있었던 거여서 이제 좀 바뀌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해버린 그런 바닥 아주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대만 가고 싶죠 너무요 이건 다 가보고 싶은데요 스펀 가고 싶어요 스펀 자 그럼 마지막 장면 마지막 이야기 온 더 로드 솔직히 뭐 얘기가 나왔지만 집을 둘러싸고 영화가 전개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장소를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억지로 장소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엄마가 나중에 외국계 기업에서 퇴사한 이후로 이사간 집? 아니 아니요 알바를 하지 않아요 마트에 들어가서 알바를 하지 않아요 맞아요 마트가 무슨 말이에요? 까르프 추억의 까르프 마트 봤어 봤어 되게 작은 마트로 처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커 로고도 있고 까르프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하시잖아요 까르프 마트 이것도 장소죠 추억의 말을 까르프 마트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볼 수가 없죠 이게 까르프 한국회사는 1994년에 설립이 됐고요 96년에 당시 중동신도시 부천 쪽에 있죠 그 쪽에 1호점을 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공세적으로 영업점을 딜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2006년인가요? 2006년에 한국에서 완전히 절수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망한 거죠 망한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시기부터가 1996년에 첫 가게를 냈었는데 97년 바로 IMF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까르프는 프랑스계 회사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이게 1위 유통업체라고 하더라고요 대형마트 대형 유통마트 1위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조적인 그러한 배경도 있지만 또 토착화에 실패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약간 한국 감성에 제대로 맞춰지지 못했다는 너무 그대로 프랑스 감성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그러한 평도 있고요 그 1990 아니 2006년에 그래서 어디에 매각이 됐냐면요 이랜드그룹 그러니까 이마트 이마트에 매각돼서 이마트가 전국에 있는 까르프 매장을 뭐로 만들었냐면요 홈에버 매장으로 홈에버도 근데 홈에버 기억하세요? 홈에버? 아직 있는 거 아닌가? 없어졌어요?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 홈에버 홈에버 매장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홈에버도 이랜드그룹에서 운영하던 홈에버도 2년을 못 버티고 2008년에 다시 매각이 됐는데 그때 이제 홈플러스로 홈플러스로 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홈플러스가 이 까르프 매장들을 다 인계받아서 홈플러스 매장으로 재탄생시킨 거죠 홈플러스도 사실 삼성홈플러스였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그러다가 빠지고 홈플러스만 남았다가 인력 감축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여튼 마트들이 지금 굉장한 전환기에 있죠 이마트 제일 큰 게 저희 동네에 하나 있었는데 재건축으로 부지를 팔았어요 전국 제일의 마트였는데 이게 사람들이 마트를 직접 안 오는 거지 그렇죠 예전 이커머스가 뭐 발달하고 이제 온라인에서 장보기도 가능하니까 추억 속으로 막 저도 추억 속의 장소에 있네요 그럼 월바트 월바트 상국에 진출했다가 진짜로 빠르게 없어졌어 망한 케이스죠 재만의 까르프 가시면 꼭 사와야 될 거 뭐 있어요? 펑리수 펑리수 파인애플 케이크하고 누가 크래커 아 맛있겠다 먹어야 되죠 누가 크래커 먹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국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있잖아요 있거든요 아 외국 거 들어와서 네 거기에 펑리수랑 있는데 되게 딱딱해요 누가 크래커가 그래서 다 이렇게 딱딱하고 씹기가 어려운가? 아 그 전자레인지에 한 10초 정도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요리 꼭 있었네요 노관용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서 먹으면 부드러운데 아 너무 딱딱해 그러고서 이상했어 아 근데 아무튼 그 한국에서는 지금 다 철수해서 까르프를 볼 수는 없지만 대만과 중국 같은 중화권에서는 까르프가 나름 강세였습니다 대만에선 지금까지도 이제 강세였고 아 진짜? 시아 러프 라고 하죠 시아 러프 저는 집안이 즐겁고 행복하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죠 장명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중화권은 그리고 중화권은 외국어 발음을 그대로 읽는다기보다는 비슷한 이제 한자를 가져와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장명을 하거든요 그렇죠 코카콜라도 막 이렇게 가고 까르프도 짤러프 발음도 비슷하면서 거기에 또 깊은 뜻도 이제 글로컬이네 글로컬 네 글로컬 전략이죠 글로컬 전략 근데 중국에서도 까르프 매장이 꽤 많았어요 제가 살았던 동네에도 여러 매장이 있었는데 요즘은 2020년 또 코로나의 직격타로 이제 대형 유통 매장들이 심한 타격을 받았잖아요 중국 본토업체인 수닝에 매각이 됐습니다 수닝이 이제 80%의 이제 수닝? 주식을 이제 사들이면서 거의 이제 수닝 쪽으로 매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네 수닝 중국에서는 엄청난 그 전자업체로 시작해요 전자 유통업체죠 하이마트처럼 하이마트 느낌입니다 하여튼 대만에 가시면 칼라우프 누가 크래커 파인애플 케이크 먹으러 갑시다 먹으러 가요 사러 갑시다 누가 크래커는 10초 돌려먹는 대만에서 후원받는 거라서 대만 얘기로 끝을 내줘야 돼요 그렇죠 저희 대만 방송은 대만에 갈 때 많네요 대만연구센터 대만 대표부 후원이라는 거 감사드립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꼭 현지에서 방송 한번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칼라우프는 어요어요 가게 짐싸 네 이제 갑니까 어디로 가는데요 정차없이 떠나는 겨 가자 가자 길 따라 영화 따라 차이나는 무비 온 더 로드 출발 고맙습니다